네. 중목 고점 뚫고 하이킥 날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지난주 마감 나오셔서 주 초반에 좀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좀 불안불안해요. 이번 주장 조심 더 해야 된다라고 보세요. 네. 주초에 아마 기술적 반등이 내일 하루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월, 화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좀 마무리되고 중후반으로 가면 또 반락이 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더욱더 실적에 조금 더 주안점을 맞춰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종목은 IS 동서로 준비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볼 수 있는 IS 동서에 대해서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 2%대 상승 흐름으로 4만 원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이킥은 4만 6천 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네. 이 IS 동서의 차트를 보면 중기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정 부분 주가에는 선 반영돼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중기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충분한 가격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건설 부분에서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건설 부분에서 실적 견인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가 코로나 이런 경기 부진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부분에서 건설 지출을 확대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이 한 18% 증가할 텐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0% 증가한 한 600억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남의 지식산업단지의 입주에 따라서 인도 기준으로 실적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특히 건설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드렸듯이 한 160%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매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른 신뢰도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연도별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가 바닥이었습니다. 2019년, 18년도가 굉장히 19년도가 바닥이었고요.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내년이 아마 고성장 그리고 후내년에도 고성장세를 이어갈 것인데 분기별로 보더라도 아마 전년 동기 대비 고성장세를 당분간은 좀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외형은 건설에서 크게 견인을 할 텐데요. 수익성 측면에서는 환경사업 부분에서 견인을 할 텐데 인선 ENT를 인수를 했죠. 인수를 통해서 마진율이 높은 폐기물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 성장을 이렇게 견인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코엔텍과 그리고 세안 환경이라고 하는 인선 ENT, 코엔텍, 세안 환경 이 폐기물 업체들을 많은 업체들을 인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는 거의 독과점적, 과점적인 사업자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분간은 큰 시장 경쟁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환경 부분에서 고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그리고 주가 수준도 보더라도 올해 예상 퍼가 11배, PBR 수준으로는 1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이번 코로나 이후에 한번 쭉 많이 상승했지만 현재까지 조정이 나온 현재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격 매력도 느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건설 부문이 아니라 오히려 폐기물 사업 쪽에서의 수익성을 챙겨가면서 꾸준히 또 실적 성장을 이어가는 IS 동서에 대한 관심을 안정적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이킥 4만 6천 원까지 날려주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보신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까지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실적이 당분간 좋을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도 그렇게 12월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왜냐하면 내년 실적이 좋은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 지금 4만 6천 원의 하이킥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IS 동서를 첫 번째 하이킥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정말 좋지 않았다가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쪽에서 꼽아오셨네요. 이 종목은 실적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좋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인데요.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로 완화됐는데 이제 카지노 관련해서 사도 되지 않을까요? 요즘 꿈틀꿈틀하고 있죠. 꿈틀꿈틀하는데 주가는 여전히 바다권에 있어요. 강원랜드도 이제 재개장을 하고 그랬죠. 네, 그렇죠. 아마 저는 이제 콘택트 관련 주에 좀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가 을섬위 오복 관련 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짚어드렸는데요. 파라다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도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1만 3,500원선 부근에서 3%대 상승 흐름인데요. 목표가는 1만 6천 원까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고요? 네, 그렇죠. 네, 파라다이스의 분기 평균 입장객 수가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 5만 명 수준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2분기 때는 1만 3천 명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입장객 수익 감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기 국면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주가도 쌉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방문도 지금 예정돼 있고 그리고 한할령에 따라서 한할령 해제 기대감도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물론 펀드멘탈의 본격적인 개선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 백신이 좀 개발이 완료되고 그리고 항공 부분에서 우리나라 국내 항공 부분에서 여행객들이 보다 더 많이 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 정부가 카지노 관련 영업장 내의 거리 두기도 좀 더 완화시키면 아마 이 부분은 좀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장 내의 거리 두기는 지금 굉장히 아직까지는 규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킨다면 아마 실적은 지금 우려하는 것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4분기 매출은 68%가 좀 감소하고 영업 적자가 한 445억 정도 나왔는데요. 3, 4분기, 4, 4분기 모두 영업 적자가 나올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낮은 컨센서스가, 낮은 눈높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에서는 지금 인력 구조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 감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려보다는 적자 폭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저는 단기적인 그런 실적 부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고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영업장, 거리 두기 완화도 같이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투심이 풀리는 카지노즈 지금 너무 이제 싼 구간에서 생각보다 나아지는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부터 좀 지켜보자 단기적인 관점으로 하이킥은 16,000원까지 날려주셨습니다. IS 동서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 고점 듣고 하이킥,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 통해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IS 동서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IS 동서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IS 동서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